강범석 서구청장이 LH 청라영종사업단장을 만나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앙에 448m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착공했지만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청장은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업 정상화를 요청했고, 김현중 청라영종사업단장은 8월 중 외부 용역을 비롯한 필요 절차를 마무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